안녕하세요. 구양아무풍입니다. 오늘 난초 여행 5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주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전시회 관계 때문에 저희 지금 채팅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난초 여행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음주란다. 이번주 금 토 일 저희 전시회를 하는데 앞서서 잠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 난초를 사랑하는 애호관님, 모든 분들 다 모셔 놓고 올해 성대한 전시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시국이 시국이 만큼 또 이렇게 전시회를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는데 또 전시회에 코로나가 또 전시회에 발목을 잡네요. 어쩝니까 국가시 책임 만큼 또 그렇게 저희들도 또 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분간 또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아니었습니까? 꿈이 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환자가 5천명을 육박하고 일하니까 4단계 4단계를 하다 보니까 4단계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8명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데 저희도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결단코 내려졌는데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모시기가 힘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고 꼭 오시겠다는 것들은 다 철저하게 방독 마스크 하고 대들기면 여기 전시회를 하는데 피해를 안 되게끔 안 되게끔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대들기면 조금 협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같은 영시회업에서 이렇게 한번 직격대를 맞으면 아니었습니까? 해 나기 힘드니까 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코로나가 나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진짜 정말 성대하게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두리기면 그쪽에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저희 유튜브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생방을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에 저희 전시회 때 대두리기면 서울, 경기도권은 이번에도 꼭 저희들이 뭐 오신다는 것들은 어쩌겠지만 대두리기면 참석을 안 하고 좋은 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희 오신 손님을 갖다가 저희들은 뿌리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오신 분들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대두리기면 뭐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사회 부양 난초 전시회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게끔 많이 축가도 해 주시고 또 참여를 꼭 못 하시더라도 출품은 가능합니다. 이래 가지고 내일 택배를 택배를 보내셔 가지고 택배를 보내셔 가지고 참여를 지금 오신 분들 도착한 출품작들도 많이 있는데 꼭 하실 것 같으면 내일까지 아니었습니까? 내일 모레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전시회 부스에 올리겠습니다. 곱게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양난 사회 난초 전시회를 하셨는데 대부분 가급적 우리 난초 전시회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서울 수도권 수도권 경기도 하고 대부분 여기에 오셔도 조금 오셔도 조금 이게 조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시는 분은 꼭 아니었습니까? 못 오시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상가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지금 저 꽃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납비스 루저 2번입니다. 딱 때 맞춰 가지고 환영해 주듯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피네. 요 아이는 이 아이도 정말 아니었습니까? 신고인 테나리오 아니었습니까? 피를 물려 받았던 아이예요. 뭐라고 저희들은 오늘 난초행에서 50일에 차는 물주기는 오늘도 물을 주지를 않겠습니다. 난초가 너무 지금 건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꽃 올리고 이러면서 물을 주면 꽃을 안 오고 우리 호연님 보셨죠? 물시중 들은 결과 꽃을 안 오고 공탕 아니었습니까?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항상 노차 말씀드리지만 난초는 물로서 기르는게 아니고 내 정성으로서 기르는 거예요. 인내와 정성으로서 기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방송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제대로 정성을 다해 가지고 물로서 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54회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회부터 54회동안 아니었습니까? 쭉 영상에 내년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난초 워크레나를 기를 수 있는 방송을 저희들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난초 워크레나가 꽃은 굉장히 잘 필 겁니다. 잘 피고 부양의 이렇게 멋진 발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탄생이 되고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셀룰 이렇게 멋진 예쁜 꽃이 아니었습니까? 불빛에 잠깐 보여서 그런데 부양의 난초들은 무수하게 하나분에 이렇게 큰 대작들은 아직도 저희들은 근저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오셔도 아니습니까? 부양은 영원할 겁니다. 영원하고 대한민국 지전으로서 꼭 저희들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올 한해도 저희 부양란과 함께 해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니었습니까? 부양의 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대에 항상 부흥하는 부양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또 저는 저하고 부양 꼬미남하고는 열심히 아니었습니까? 또 전시회 세팅에 밤낮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 실망스럽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오시는 난초 전시회 오셔서 실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란무풍입니다. 감사합니다.